목요일에 만나봅니다. 오늘은 한인 최초의 LAC 의원인 데이빈 류 사지고시 의원과 만나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요즘 너무 바쁘실 텐데 좀 어떻게 지내세요? 특별히 요새는 홀리데이니까요. 좀 더 바쁘지만 근데 이게 뭐 저 일인데 사람들한테 인사 많이 다니러 커뮤니티 멤버들한테 다 인사 다니러 다니니까 좀 바쁘고 있습니다. LAC가 바뀌어야 된다. 달라져야 된다 하면서 운동을 하시다가 시의회에서 시의원으로 활동을 해보시니까 좀 어떤 게 사람들의 뜻을 잘 도와주기 위해서 어떤 게 가장 힘든가요? 힘든 것보다요. 제일 큰 바뀐 점이 옛날에는 왜 이게 안 되냐. 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나라에서 government에서 우리 정치인들이 왜 안 도와주냐. 그랬고 이제 선고했을 때는 좀 기해 주세요. 뽑아주세요. 뽑아주시면 제가 이거 이거 하겠습니다. 이제 이겼으니까 제일 좋은 점은 I actually have the power and the resources to do things. To deliver. 그게 제일 틀린 점이고 사람들이 부탁하면 그냥 말 들어서 네네 도와드리겠습니다. 가 아니고 네 하겠습니다. 바로 해주는 거예요. 지금 일단 5개월 동안 LAC에서 지금 시의회에서 활동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? 기억에 남는 일을 한두 가지 고르면 좀 힘들지만 당연히 그 선고했을 때는 약속한 게 많죠. 그래서 약속한 건 한 개씩 한 개씩 다 짜금 짜금 다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. 우리 제일 큰 문제가 시민들이 government 정치인들한테 못 믿는 거 그러니까 왜 못 믿는 거 딱 보면 mistrust in government 정치인들이 아니면 나라가 돈을 어떻게 쓰고 결정을 어떻게 만들고 모르니까 저는 그거는 transparent하게 돈 쓰는 것도 다 보여드리고 어떻게 쓰는 것도 보여드리고 이제 쓰는 방법도 제 돈 아니니까 세금 돈이니까 본인 돈이니까 시민들하고 같이 일하면서 shared decision making 하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. 현재 몇 명 정도와 같이 함께 그 버젯이 움직이는 걸 같이 확인하고 하고 있나요? 첫 번째는 I'm opening my books 그 결정하는 거를 충분히 보여드리는 거죠. 그 다음에 제가 커뮤니티 멤버를 모인다는 게 We created a nine member 아홉 명 Discretionary Advisory Task Force 그럼 아홉 명이면 그 커뮤니티 멤버들이에요. 그분들이 같이 저랑 advice하고 information 같이 보여주면서 decision making 하죠. 시청에서 뭐 하려면 바로 되는 거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거는 제가 담당할 수 있는 거. 그래서 It's not about 누구가 더 잘한다 못한다 but different styles. 그래도 LA 시의회 안에서의 새로운 변화는 데이빗 뉴 시의원이 되면서 변화는 있는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. 앞으로 남은 시간이 있잖아요. 5년 동안이란 시간이 남아있긴 하지만 또 이 시간이 짧을 수도 있고 순서가 좀 나열될 텐데 어떤 부분에 집중하고 계신지요? 네. 거의 5개월, 6개월 가고 있는데요. 그 5년 시간이 긴 시간이지만 또 짧은 시간이에요. 이거는 그 potholes, tree trimming, water memes 이런 거는 벌써 당연히 하고 있고 이슈가요. homelessness. homelessness 큰 이슈죠. 다 요새 다 알고 있고 and the second one is jobs development. 그래서 우리 어떻게 로컬 이카노미를 인터내셔널 이카노미 가지고 오면서 사업도 도와주면서 creating more jobs. 사지구가 또 주택가잖아요. 집들이 좀 많다 보니까 집 공사를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좀 분쟁이 좀 많다고 하는데 좀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가요? 네. 그게 큰 집도 있지만 5,000스쿼어 푸트 롯에서 4,000스쿼어 푸트 집을 만든다. 다른 집들은 다 1층인데 2층, 3층 만드는 거. 좀 out of scale. mansionization 이라고 보이죠. 그러니까 시민들이 꼭 그것 좀 stop해달라고. 그래서 거의 두 달 안에 제가 interim control ordinance로 넣었죠. 당분간 그런 거 못하게. 그 다음에 이제 and we're updating our code. so no construction 아니 no mansionization 게 아니고 appropriate development. 꼭 이거 공사할 거면 옆집 사람들 동네 사람들 꼭 상의하라. 그렇게 하고 어떤 rules 같은 것 만들었죠. 지금 하시는 일도 너무 많으시고 앞으로 해야 될 일도 너무 많으신데 또 일단은 시의원이 되기까지 또 한인사회 후원이라든지 지지 대단했잖아요. 감사 인사 한 번 하는 시간 드릴게요. 네. 진짜 이제 거의 5month 됐지만 그리고 계속 기회 있을 때마다 한인 커뮤니티 특별히 한인 커뮤니티 도로다니기면 감사 말씀 많이 해요. 근데 진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해도 부족할 만큼 저 계속 이렇게 말하지만 진짜 진심으로 감사해요. 우리 솔직히 여기 앵크님하고 여기 TV에서도 너무나 많이 밀어주셨고 근데 진짜 우리 커뮤니티한테 우리 커뮤니티 아니었으면 제가 이 자리도 모았어요. 이 기회 주는 것도 진짜 thank you so much for this opportunity. 그리고 제가 열심히 더 열심히 하고 우리 커뮤니티 멤버들 우리 한인 커뮤니티 I won't let you down. 그래서 근데 너무 감사합니다. 사지구 주민들이 류 시의원을 뽑아서 너무 좋다라는 이야기 좀 많이 더 들렸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목요일에 만나봅니다. 오늘은 데이빈 류 시의원과 만나봤습니다. 데이빈 류 시의원